어제 경북 영덕의 해변에서 4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아 안전요원이나 구조 장비가 없는 비지정 해변이었는데요. 사람이 별로 없고 한적한 해변을 찾는 피서객이 늘면서 사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1시쯤 경북 영덕의 한 해수욕장에서 200m가량 떨어진 해변. 40대 남성이 딸과 함께 물놀이하던 중 수심 깊은 곳으로 떠내려갔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던 딸은 무사히 구조됐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남성은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장소는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나흘 전 제주 서귀포에서는 20대 6명이 바다 쪽으로 흐르는 해류인 이안류에 휩쓸렸습니다. 스스로 빠져나오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구조됐지만 한 명은 숨졌습니다. 지난해 7월 부산 영도에서도 물놀이를 하던 남성이 파도에 휩쓸려 사망했습니다. 모두 정식 해수욕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처럼 해수욕장으로 지정되지 않은 이른바 비지정 해변에서 물놀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모래 벌판이 펼쳐져 있는 곳은 언뜻 보기에 해수욕장과 흡사해 한적한 곳을 찾는 피서객들에게 인기가 높습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관리하는 일반해수욕장과 달리 안전요원과 구조장비 등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안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데다 신속한 구조가 어려워 인명 사고 우려가 큰 만큼 가급적 이용을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윤상문입니다.